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식 해석과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7개 장으로 구성하여 자긍심이 있는 직원이 되는 비법과 능력 있는 직원이 되는 비법, 유연한 직원이 되는 비법, 역량을 인정받는 직원이 되는 비법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저자만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중앙과 지방 공무원은 물론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보고서 작성 요령부터 부하직원 역량 강화, 역량 평가 잘 받는 법 등도 알려집니다. 즐겁게 일하고 인정받는 공무원 따라잡기, 국장님의 서랍의 저자, 행정안전부 정종재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의 출발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멘토링 서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공자님 말씀 논의의 옹야 편으로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을 당할 수 없고 또 열심히 한 사람은 즐겁게 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저하고 맞다. 일이라든가 모든 건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하는 것인지 방법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욕과 좌절을 맛보게 되거든요. 저도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일을 잘해보려고 상사나 또 선배들이 회의 때 또는 회식 때 보여지는 어떤 언행이라든가 그걸 기동량하고 이렇게 훔쳐봤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참 즐겁게 일 잘하는 방법을 듣는데 굉장히 애로성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제가 지난 2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 생각들을 쭉 메모를 해온 것을 이번에 책으로 정리해서 펴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목도 참 좋습니다. 국장님의 서랍. 어떻게 지으신 이름인가요? 통상 좀 말하면 장롱의 서랍 그러면 서랍마다 어떤 사람은 속옷을 넣고 어떤 사람은 니트라든가 각종 옷을 차곡차곡 쟁여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기 좋고 사무실에서는 서랍은 서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서랍 그러면 국장이 통상 개장, 과장, 또 국장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축적된 노하우, 그런 비법들을 서랍에 넣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비법이 있을 것이다. 흔히 보면 요즘 유행하는 개그맨 패러독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한 500원. 그래서 제 후배 한 명이 제 책을 읽고 나서 독후관 말미에 국장님의 서랍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런 패러독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의 목차도 자긍심 있는 비법 등 총 7가지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서랍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랍이 자긍심 있는 직원이 되는 비법.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세 번째 유연한 직원이 되는 비법. 네 번째 역량을 인정받고 또 유머를 즐기고 그 다음에 행복한 직원이 되는 비법 등 총 7개 서랍이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료의 부탁도 들어주고 또 부하직원도 이렇게 멘토링을 자상하게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조직 내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 성과도 좋아지고. 그럼 바로 직장생활에 행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흐름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하나하나 서랍들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이제 공무원 지침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목민심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도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공무원 지침서를 알고 있냐. 예. 다산정약용 선생이 지는 목민심서입니다. 예. 그럼 혹시 읽어봤냐. 죄송합니다만 한두 페이지 읽고 덮었습니다. 아. 뭐 한 열 페이지, 백 페이지도 아니고 한두 페이지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내용이 딱딱하고 현대적 상황에서 자기가 참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참 목민심서가 되새김하고 곱씹어볼 만한 좋은 지침서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공직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또 목민심서에 이렇게 필적할 만한 공직 지침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제가들 차관에서 공직가치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펴게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걸 토대로 후배들이 더 문제의실 갖고 조직 문화 발전이라든가 또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서 더 나은 노아가 축적되면 앞으로 후배들 손에 의해서 목민심서에 필적할 만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걸음을 내딛은 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의 서랍에서도 목민심서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물론 목민심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목민심서가 위민 또 백성을 단 애민 실은 일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강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하면 청념에 관해서 목민심서에 따르면 청념에 대해서 어떤 비유가 들어주냐면 옛날에 송나라 때, 노나라 때, 노나라 때 공의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공의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뇌물을 바쳐서 이익을 좀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재상이 좋아하는 잉어를 갖다 바쳤답니다. 그 재상이 공재상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 잉어를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왜 안 받습니까? 그 좋아하는 잉어를? 잉어를 받으면 한 두 끼 정도는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업무 취재와 관련되면 뇌물이 되어 내가 공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녹봉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얼굴을 받아서 먹고 싶은, 좋아하는 잉어를 계속 사 먹어야지 한 두 끼 먹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생식을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200만 원 뇌물을 받아서 파면당하는 공직에서 쫓겨난 그런 언론 보도를 받아서 상당히 가슴 아프다. 그래서 평생식을 하는 이 경구를 상당히 새겨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또 문민이신의 인재를 얻기 힘쓰라. 아주 풍원이라든지 약간 사소한 자리망정, 훌륭한 인재를 얻도록 힘써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게 해야 된다. 거기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삼고철역. 삼고철역. 네, 삼국제에 나온 식으로 제갈량 모시기 위해서 미가 세 번이나 이렇게 방문하듯이. 우리도 진짜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우리 문화가 삼고철역을 해서까지 좋은 인재를 모셔서 공직이 됐던 어떤 자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 것 같고 오히려 모수가 자체나듯이 자기가 잘하겠다고 한 사람이 넘쳐나서 심지어는 선거 때에는 자기 자라갔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상대가 무슨 흠집이 있다, 잘못됐다 이런 문화를 볼 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윤호한 인재를 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탁해서 쓰는 그런 분위기. 남을 헐뜯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국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아까 24년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이 되신 게 아버님의 영향이 크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건지요? 제 선친께서는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에 면장을 하셨거든요. 동네 또레이들하고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 있는데 양기바른 곳에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디아를 나누다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얘는 누구 아들, 얘는 누구 아들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전 면장님 아들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엄마께 여쭤봤거든요. 왜 나한테는 전 면장님 아들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전에 면장을 하셨는데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도 직하며로 이렇게 불리는다. 그게 너도 너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듣고 나서 나란 일, 직함, 자랑스럽게라는 그 세 단어가 제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자리졌고 그 이후로 제가 공직에 진출한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몇 살 때 정도인데 그렇게 영향을 주셨나요? 굉장히 어렸을 때 같기도 한데 취약 전이니까 한 대여섯 살 무렵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입문하셔서 지금 이제 24년 되신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어떤 일들, 사업들 그런 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깊게 마음속에 느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그 등따습고 배부른 여인이라는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쉽게 등따습고, 등따뜻하고 배부른 여인.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등에 아이를 얻고 임산한, 임신부. 제가 그 등따습고 배부른 여인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 유학 다녀와서 교통기획과장으로 제가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현실을 제가 알아보려고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시내버스가 강조광역시의 전대병원 사거리 쪽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데 그때 지하철 공사 중이었거든요. 오른쪽에는 전대병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보도에 걸어가는 보도블록이 다 파헤쳐져 있고 건축 폐자재가 널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등따습고 배부른 여인이 또 여자아이 하나를 손에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폐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여자아이가 울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명세계 내가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기획과장인데 더 열심히 잘했으면 저는 여자 꼬마아이의 그런 슬픔이, 아픔이 없었겠다 해서 바로 출근해 왔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열어서 그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의기투합해서 더 열심히 하자. 많은 개선책을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주 상당히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걸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상 열관리 자격증과 그리고 정관리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열관리 자격증이 필요하다니까 누가 웃으면서 별로 배관공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상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다거나 순간적으로 불합리하는 느꼈을 때 열을 받아가지고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하직원이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하면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막 받아버린다거나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자주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친구구나 하고 같이 이야기를 꺼려하고 역으로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화를 내고 막 질책을 심하게 감정적으로 열을 받아서 한다 그럼 부하직원 한두 번 정도는 아주 순종하는 모양을 갖추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하도 열을 내지니까 속내를 안 들어놓고 그럼 결국 상하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이루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소통인데 소통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열이 나와더라도 열을 관리하고 좀 냉철한 가운데 공직 수행이라는 그런 공통일을 수행하기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관리 자격증이거든요. 공직이 종이 한 장으로 발령이 나면 발령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종이 한 장 위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드라이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너무 적을 안 쏟다 보면 또한 문제가 되고 둘째는 너무 정이 넘쳐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의에 현혹된다거나 또 직원들도 여러 자리가 생겼는데 여러 유능한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정이 넘치다 보면 자기가 근무했던 자기 어떤 연고가 있던 사람을 쓰게 되면 공직자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굉장히 어렵지만 두 개의 자격증을 표현했고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떠신가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리하겠는데 어느 순간 저도 딱 반성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떤 심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열을 이렇게 했을 때 아차! 다시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컴다운하면서 더 차분한 상황으로 관리를 해야지 늘 반성하면서 좀씩 좋아지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또 궁금한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사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굉장히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직원이 있을 테고 정말 못 작성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 아시마에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보고서 작성한 사람하고 보고를 받거나 그 보고서를 읽은 사람의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공직 같은 건 정체에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고서의 2개 측은 형식하고 내용이 이루어지잖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자료를 갖고 그럼 어떻게 그 내용을 채우느냐 채워진 환경, 주변 환경을 잘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제 이익에 있어서 예부적인 요인이 안 좋다. 그런 환경이라든가 행정기관 같으면 그래서 경기가 침치돼서 세금이 좀 덜 거친다. 그런 예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내용을 잘 담겼지만 또 보고받는 사람이 봤을 때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고서 작성 기법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 콘텐츠, 업무 내용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콘텐츠를 보고서에 담은 것이 중요하죠. 저는 거의 더 후자에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전자는 필요 조건이고 후자는 충분 조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좀 학습을 해야 될까요? 그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하고 사고도 하고 자기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평소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경중한 것, 이 보고서 급한 보고서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자기 준비된 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충분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더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시간적인 변수와 관계 속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직에서 한 일주일 안에 어쩌면 한 이틀에 만들어야 할 것도 있고요. 어떤 프로젝트나 2, 3개월 충분히 주면서 계속 숙성시켜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군요. 책에서 적자생존을 되게 재미나게 해석하셨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자생존은 우리 다인의 진화론 아닙니까? 어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거. 그런데 적자생존은 동음 이후로 상당히 재미있게 페려를 해보이는 첫째는 적자생존. 적자라는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는 자가 생존한다. 적는 자가. 적는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둔필승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둔한 붓. 둔한 붓이 총명함을 이긴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메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겪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공부하다가 아주 스마트하고 훌륭하고 머리 좋은 부하직원의 한 명이 있었는데 회의를 해서 내가 회의를 하는데 수첩도 안 가지고 메모를 안 해요. 이상하다. 다음번 회의 때 제가 의도적으로 한 번 다섯 가지 지시사항을 내렸거든요. 역시 메모를 안 해요. 이 친구가 깜빡 메모지를 안 가져왔나 필기구를 안 가졌는데 다음에 보고를 했는데 다섯 건이 세 건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안 쳐버려가지고 누구야. 내가 지난번에 다섯 건 보고를 했는데 세 건밖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두 건은 추가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 둔필 승청이라는 그것도 있고 우리 간부님들이 실국장님들이 장차관 주제의 회의 때 다 수첩에다가 메모한 것은 그분의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만큼 상사가 지시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그걸 뺏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일하는 프로세스에 예의도 해당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조언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메모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빠뜨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좌우로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 생존. 굉장히 중요한 적자 생존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즘 정년이라든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거나 관심이 쌓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가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일하는지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각각? 전체로 보면 98만여 명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98만여 명이요. 그중에서 국가공무원이 한 65%, 35%가 지방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일반 행정기관들, 지자체가 28만 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공무원. 아, 지방교육공무원이. 네, 그런 식으로 비유를 되고요. 정년과 관련해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년은 다 채우지는 않는 성향이거든요. 50대, 중후반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때따서 이제 정년이 임박해서 몇 년 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얼음잡아 해보면은 그래도 정년을 채우신 분들 한 30에서 40% 정도는 정년을 채운 것이고 타 직종에 비해 이중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정년까지 채우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숫자가 정년까지 갈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흔히 생각을 하는데 30, 40%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정년, 한 2, 3년 전에 명예퇴직이라는 자원에서 스스로 퇴직하는 정년이 임박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 보면은 비교적 꼭 연세가 60까지 채워서 나간 사람은 적지만 금방 이렇게 스스로 명예퇴직하는 분도 꽤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임용 첫 3년이 향후 30년을 결정한다,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직장으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한 6개월 내지 1년은 수습이라고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죠. 수습이 끝나면 부서에 배치되면 바로 고유의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뭔가 적응 기간을 주거든요. 그때 동료나 상사가 지시를 할 때 아직 내가 보직을 안 받았으니까 적당히 하겠다. 나중에 정식 보직 받고 그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수습사무관이 오거나 수습직원이 오면 이렇게 업무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열심히 성의과자면 신뢰가 가요. 그러면 더 중요한 업무도 이렇게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하는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부처 혹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료 직원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정보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A라는 직원은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일을 잘해주면 심지어 부하 직원이 부탁을 해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하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아, 능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귀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자기 부서로 스카우트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안에 그런 업무 노하우 초기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이미지와 그런 프로세스 내지는 그런 문화로 한 30년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직 첫 3년이 30년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업무가 많을 때가 과장급일 것 같은데요. 이때 경중왕급을 잘 판단해서 매트릭스 구조로 일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제 책은 어떤 방법인가요? 바로 이 부분이 제 책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철회할 가업이 좋는데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한 6시간 정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2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상사의 추가적인 워드사항에 대해서도 다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료의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짜증되지 않고 코칭해줄 수 있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경중 가볍고 중요한 일 완급 천천히 해도 괜찮을 일 빨리 해야 급한 일 이 매트리스로 구성하면 일사분면에 해당된 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판단을 타고 이 일은 전력질주로 해야죠. 당면해난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퇴근이 늦더라도 이 일은 빨리 정리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은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도 급하지 않는 일. 대부분 아마 민간 행사도 그럴 겁니다. 그 일은 자기들이 챙겨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안에 그렇게 멀리니까 그것은 다음 누구와서 하겠지 일종의 폭탄 돌리기에 비슷하게 그런데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은 안급하지만 한 3,4년은 현안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그 일을 준비 없이 이렇게 맞이한 직원들이 굉장히 권역을 지른다. 그 일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는 일 직원들한테 미니 TF를 구성해줍니다. 개장, 담당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한 번 제가 이렇게 오브라니지 해줘서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당장 안 해도 될 일. 그런데 보너스로 한 일이잖아요. 6개월이든 심지어 1년이든 그 연구를 하면 상당히 정책으로 많이 숙성된다. 그러면 굉장히 보람도 느낀다. 그래서 과장이 자기 직원이 10명인데 한 명이 2건씩이면 20건 아니에요. 자기 업무를 경중한 거에 정확히 분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부하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뭐가 급한 건지 좀 느린 건지 약간 대충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잘 부하 직원들이 이해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시나요? 국제님께서 그러니까 바로 관리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문제의실을 갖고 쭉 일을 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또 과장 국장 정도 되면 간부회의도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고급 정보 돌아가는 분위기 신문 사설 칼럼을 본다거나 대회의 변수들을 보면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그 판단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30분 범인의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디스커션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 서로 소통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걸 전력질주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까 덜 중요한 일 가볍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개장 이하 실물의 이름을 해가지고 정결토로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이제 관료들 공무원들은 흔히 설레를 답습한다거나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무기력에 빠질 확률도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경험들 극복하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무기력이 진다는 것은 보면 심리학 용어를 하나 도입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셀레디만이라는 심리학자 실험을 했어요. 이 개를 가두어놓고 전기충격을 줬는데 걔는 전기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둬놓으니까 계속 가둔 상태에서 전기충격을 주니까 걔는 안 피하잖아요. 나중에 가두는 걸 풀어주고 나서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도 전기충격을 해도 못 피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된 학습된 무기력.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지리짐작이와 직장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아 그 일을 해도 안 돼. 시도도 안 하는. 엄연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온라인상에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불법 다운로우도 받고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온라인상에 그런 것을 통계하기는 불가능하다. 어쩌고 우리 사회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고 오픈을 정도의 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장관이 아이들을 주셔서 행안부하고 방통위 여성가족부 교과부 그다음에 관련 민간 시민단체 전부 묶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한 보름 동안 굉장히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종합대책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한 10개 분야에 21개 그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몰래 쓴다거나 중국 사이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쓴다거나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핀으로 전환한다거나 휴대폰 인증제로 바꾼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못쓰게 만든다거나 또 심지어는 요즘에 음란물을 차단하게 되면 방통이 TV에 구축되어 있는 그쪽에 주소 차단 방법이거든요. 주소를 차단하면 바로 업체에서 해피해가지고 주소를 바꾸고 가상주소 URL을 내세운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상인식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등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작년 9월 그때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 성추행 사건 성포공격 사건 있을 때 보니까 어린이들 아동 프로노가 있었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가지고 차단효과가 컸다. 그것이 굉장히 학습된 무기력을 어떻게 보면 극복한 사례다. 일간지 신문 칼럼에서도 행안부의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효과를 떠나서 그 의지를 높이 산다. 그런 어떤 기사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되게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게 현장을 잘 알고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사례인데요. 수집이 자유화되기 전에 갑자기 돼지고기 대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줄어드니까 돼지 공급이 달리잖아요.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온 거예요. 일명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난 거죠. 정부 물가 당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돼지고기 값이 흔히 우리 국민들의 에어프림 삼겹살을 포함해서 이렇게 높으면 어쩌냐. 돼지고기 값을 안정화시킨 대책을 만들자. 하고 오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현장을 제대로 모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경제 논리로 수요 공급 따져가지고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있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자유화가 안 된대요. 외부에서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내부에서 공급을 늘린 아이들을 낸 거예요. 외상으로 수태지 암태지 암돼지 수태지 새끼 두 마리를 외상으로 후불제로 농가에 입식을 했어요. 후불제니까 농가에 비어있는 돼지 막에 너나 할 것 없이 농부들이 입식을 했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돼지고기 안정이 됐어요. 해결됐구나. 그런데 3개월 후에 역돼지고기 파동이 났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폭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장현장에 보면 돼지라는 것이 임신하면 114일 만에 성동에 134마리를 새끼를 낳거든요. 그런 현장의 현실을 모른 상태에서 탁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생긴 거죠. 바로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현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직장에서 유연한 관계도 되게 강조를 하셨고요. 거기에 쓰신 말씀이 울챙이는 개구리 시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보면 개구리 얼챙이 적 모른다. 옛날에 비천한 사람이 비락출세 하고 나서 옛날에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개장하다가 다 그친 사람이 국장하고 나서 개장들 입장을 모른다. 그러면 개구리 얼챙이 적 잊었구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챙이는 개구리 시절이 없다. 제가 싫은 만드는 조업 입니다. 아까 개구리 얼챙이 적 잊어버렸다. 그러면 개구리 입장에서 감정 이유를 하면 옛날에 회상을 하면 자기가 얼챙이 적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낼 수 있거든요. 국장 입장에서 저도 개장을 해봤기 때문에 고민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개장 입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개장이 국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챙이는 개구리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장 뜻이라든가 국장의 입장이라든가 국장의 정책적인 철학을 따라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하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 이사람 이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간보호도 잘해야 되고 또 능동적으로 본인의 일을 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맥락이 있죠. 총괄 부서는 총괄해서 국장이 스패너브 컨트롤이라고 밑에 관장할 부서도만 거치본도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종합판단하도록 서포팅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챙이는 개구리 시절이 없다. 그것을 한번 상징적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하를 배려하기 위한 상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측 가능한 상사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흔히 말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면 우리 형법도 그런 거 아닌가요? 제형법정주의라 형법 같은 것은 이미 형법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를 자기가 범위했을 때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입법적 불비대하고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또 구습을 이렇게 합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위가 형법에 처벌이 조건이 안 나오는 행위에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것이 처벌이 될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권한이 많은 상사가 예측이 불가능하면 부하직원 입장이 얼마나 불안해요. 갑자기 휴일 날 휴대전화를 해서 업무를 챙긴다거나 갑자기 자기는 저녁 약속이 있는데 퇴근 5분 전에 김들이 같이 오늘 저녁이나 하지 한다거나 굉장히 불확실하죠. 불안전하죠. 그럼 부하직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부하직원 나름대로 스케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안테나만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상사는 자기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부하직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업무에 전념할 수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상사가 있으면 부하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사무실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출발 시간을 조절합니다. 아 아 렌티가 불규칙하게 너무 빨리 가면 가장 빨리 간 시간대에 맞춰서 제 비서도 출근할 것이고 다른 직원도 미리 합니까 얼마나 서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또 유연한 대회 관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책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좀 민간기업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공직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민간기념의 전유물, 공직은 좀 권위적이고 그렇습니다만 소통하는 정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우리 행안부를 비롯해서 몇몇 부처에서는 고객만족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고객만족 전담부서가 따로 있네요. 제 밑에 과가 성과 고객 담당관실에서 고객만족 체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샘플링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고객을 가장해서 사무실 직원한테 랜덤하게 전화가 갑니다. 업무를 물어보는데 친절하게 받는가, 응대 단계는 어쨌느냐, 내용은 충실히 가르쳐주는가, 나중에 마무리는 어쩐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춘절 교육도 하거든요. 약간의 사례를,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작년 상반기 때 전화 친절을 포함해서 고객에 대한 우리가 만족도를 높여드리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저더러 주관 국장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해달래서 제가 자유롭게 한마디 하겠다. 그중에 전화 친절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역경제팀장일 때 전화 친절도에 제가 104점, 추가점수까지 맞아서 해외 1호 출장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비법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길래 실은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 이름이 정종재여가지고 제의가 3개입니다. 그런데 대학 때 미팅을 했는데 미팅 파트너가 우연히 자고 했는데 차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 6시 전화가 와서 다음 날 나는 중간구사가 새가 오면 몰려있는데 내가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강변가에서 제의에게 가수 이선희 씨가 제의 스치는 바람에 제의 얘기를 부르니까 혹시 그녀가 상처를 입었든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랬더니 한 3년 후에 가수 이선희 씨가 알고 싶어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그때 머리가 띵하면서 요즘 말로는 멘붕 상태에 받았나 봐요. 그러면 그 제의가 나란 말인가. 얼마나 상처가 됐길래 전화는 친절히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바쁘면 상대에 양해를 구하든 간에 일단은 전화를 친절하게 받고 보자. 나도 무심코 받은 것이 상대에게는 그런 큰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대로 그런 마음을 내면화시켜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전화 친절적 점수가 높였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교육 이후로 복도에서 여직원들을 만나서 이선희 사례가 사실인가요? 물어본 사람도 있고 어떤 과외에서는 직원들이 사실이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한번 토론한 적도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여쭤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유머를 중요시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책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셨더라고요. 공무원과 유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하는 어떤 정책 결정이나 행위 내지는 그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 국민한테 미칩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하려고 시행령을 한다면 모든 국민한테 미치거든요. 그만큼 공직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에 있던 진지성, 신중성 그것이 일반 생활이라든가 생활 속에 내면화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민원인 대회할 때라든가 또 대회의 관계, 국민과 소통할 때도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느냐. 업무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되 그 이후에 소통,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머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가끔 창작 유머를 즐긴대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일수록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영어로 Y-O-U, M-O-R-E, 유머어. 밑에 저도 개장 때는 유머 감각. 상사로 갈수록 유머 감각이 줄어들거든요. 고위직일수록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개장 때는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헤이터나 회식 때 말하고 싶어도 참죠. 상사, 주제자한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유머어. 당신 많이, 상사 많이. 저도 모르게 과장, 국장 되다 보니까 제가 주제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유머 감각이 I-O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너무 I-O로 하지 말고 유머 감각도 느끼자. 그래서 제가 만든 유머입니다. 실제로 유머에 대해서 우리나라 직장에서 분위기나 문화가 약간 유머를 하면 좀 분위기를 깬다든가 가볍다든가 그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약간 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극복이나 돌파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모든 유머를 한다는 것이 다 좋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헤이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헤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주제하는 헤이가 월요일 날 9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과장하고 주무계장해서 30분. 또 목요일 날 과장급들만 제가 한 주제가 30분. 그런데 그때는 특히 월요일 날 헤이 때는 저는 유머를 안 합니다. 한 주에 할 일에 대해서 국장이 점검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그때 약간 흐트러지면 또 노트넨해질 수 있으니까. 반면에 정책 토론을 한다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사안에서 폭넓은 토론을 할 때는 자유로운 사고라는 유연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제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합니다. 가벼운 조커를 한다든가. 제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한번 할게요. 제가 아이스브레이킹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린 시절 남쪽 지역에서 썰매를 타다가 남쪽 지역은 기온이 높다 보니까 논물에서 썰매를 타면 얼음이 깨집니다. 기온이 높이 녹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이스브레이킹을 잘했습니다. 이런 좀 썰렁하기도 하지만 비근한 위로 이렇게 제 스스로 풀어줌으로써 직원들이 활발히 소통합니다. 자기 소통이니까. 가장 유머감각이 있어야 되고 유머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의도된 유머일지라도 그 해외의 성격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유머를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장님께서 행복한 공무원이라고 책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무원, 행복한 직장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제 스스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에 나온 대로 자기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여유가 생겨서 상사의 추가적인 오다도 잘 처리하고 동료의 SOS 하면 도와주고 부하직원이 아무리 부실한 보고서를 가져도 던지지 않고 자상하게 코칭해주면서 지도해주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성과가 좋아집니다. 공직자는. 성과가 좋아지면 자기 보람을 찾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느냐. 흔히 말해서 아브라함 마슬로의 생존의 욕구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단계인데 자아실현 욕구. 자아실현. 공직자는 자기 출세 여부를 떠나서 승진의 빠르고 누렴의 여부를 떠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내 자아실현이다. 그렇게 대하면 결국 행복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직은 특히 공조직은 좋은 성과에 대해서 항상 언제가는 보상이 따른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직장생활에 지름길이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즐겁게 일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는 법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